아, 그 여기서 헤어지자고? 근데 괜찮겠어? 어, 너 혼자 집에 갈 수 있겠어? 어, 그치. 그, 아무리 환자라도 집에 가긴 좀 그렇지. 그래, 그럼. 그 밥도 엄청 많이 먹고 밥 먹고 약, 약도 꼬박꼬박 챙겨먹고 그, 빨리 나와서 막, 울트라 캡슐 찡찡찡 대고 어? 아, 처음으로 웃었다. 아, 그럼 잘 가. 아빠 유추화를 좋아해야지! 야, 혹시 하은결이라고 알아? 아, 아, 미안. 잠시만. 아, 그렇구나. 아, 맞다. 그 우리 같이 밥도 먹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친구다. 윤. 정. 아. 흠. 흠. 터레이더! 내 이름을 불렀다. 켜져가는 불빛 지나가는 오후 여는 때와 같이 이렇게 논란이 내 이름을 불렀다. 눌렀다.